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시민 이창원님의 페이스북을 걸을 하긴 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만났습니다. 1963년 쟁으로 삼선의원이고 하성시 의뢰 지역구를 둔 이원욱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원욱님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반찬 조달, 음식 배달, 의약품 구매 등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록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기도청 배소연 사무관의 지시였을 뿐이지 이재명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는 일체 관리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일일 뿐입니다. 사건의 전체 얼개를 파악해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구분과 기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이원욱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책임지어야 될 사람은 배소연 씨지 전혀 김혜경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권력을 훔친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선악관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권력을 훔칠 수 있고 선거를 훔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사소한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선악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나 집단을 뜻합니다. 투표를 도덕질할 수 있으면 뭘 도덕질할 수 없겠습니까? 소고기를 도덕질할 수 없겠습니까? 샌디비치를 도덕질할 수 없겠습니까? 과일을 도덕질할 수 없겠습니까? 다 사소한 겁니다. 권력을 훔칠 수가 있다면 권력을 도덕질할 수 있으면 뭘 도덕질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늘 해온 이야기입니다. 1963년생이자 삼선 더불어민주당의 이 의원은 2월 6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내용을 올렸지만 문제가 되자 다음 날 2월 7일 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글은 SNS상에 돌아다닐 뿐이고 이 원욱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을까? 정말 정신 상태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을 접한 가디언 안개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혜경 씨의 비서 업무를 덤덩했던 첫근 배소연 씨도 너무 억울해서 양심 선언을 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조롱조에 글을 남겼습니다. 2월 7일 날 신인민 이창원님은 또다시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재명 어머니의 길날 제사날 제보자 A씨가 과일 가게에서 구입한 제수용품 이 과일 가게는 경기도청의 장부가 구비되어 있어서 가서 경기도청에서 왔다고 하면 비용 지불 없이 그냥 물품을 내주었습니다. 경기도 내부 문서에서도 내방경 접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수용품을 법인카드나 아니면 공금으로 구입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월 7일 날 JTBC의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목은 단독 가족 제사 심부름도 시키고 김혜경 또 공무원 동원 의혹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마 폭발력이 클 거로 봤기 때문에 JTBC 측에서 또 일부러 그런 제목을 달려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작은 제목에 뭐가 달려 있는가 하니까 재산날 과일 산 바로 그날 경기도의 업무 추진비 43만이니 수상한 결제가 있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제보자 A씨가 이재명 후보의 어머니의 재산날 제수용품으로 산 과일을 사가지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배달을 했는데 그날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의 업무 추진비 43만이 결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 소고기 과일 샌드비치 초밥은 물론이고 재사용품까지 공금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세금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강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보자 A씨는 이재명 후보 측이 명절뿐만 아니고 평소 가족 행사가 있는 날에도 심부름을 시킨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제보자 A씨가 제사 음식을 받은 날은 이재명 후보 어머니의 소위 업력 재산날이었습니다. 제보자 A씨 측은 과일 집에 가면 전용 장부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왔다 가면 그냥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로 결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직접 과일 가게가 기자회가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여기 자주 나와요? 그러자 가게 주인은 몰라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 거 할 거면 할 말 없어요. 몰라요 저는 빨리 가세요.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취재진은 A씨 측이 제보자 A씨 측이 과일을 산 날 경기도의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정밀히 살펴봤습니다. 같은 과일 가게에서 내방객 접대 물품 맹목으로 43만 원을 처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보자 A씨 측이 이재명 후보의 어머니의 재산날에 제수용품의 과일을 구입해서 배달을 했는데 그날 뭡니까? 그날 경기도의 업무 추진비에 43만 원이 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맹목은 내방객 접대 물품입니다. 내방객 접대 물품으로 과일 가게에서 43만 원을 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지출 계리서와 전포를 통해서 해당 전포에서 구매했고 목적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샀는지는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비서실에서 업무 추진비를 구매한 과일과 제사음식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음식은 후보의 사비로 샀고 현금으로 구매해서 영수증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사용품 제수용품 구입에 공금을 사용했던 의구심에 대한 사람들은 강한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제가 봐도 jtbc 보도를 보더라도 당연히 제수용품을 공금으로 샀구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복 시민입니다. 빼먹다 빼먹다 나랏돈으로 자기 엄마 제사 비용까지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의심이 된다는 거죠. 정황을 보면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한순실 시민입니다. 저 과일 가격에서 1년에 4천만 원 지출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 박종철님입니다. 사기업 같았으면 벌써 파면됐고 고발감입니다. 시민 김재균입니다. 경기도 예산을 자기 집안 예산으로 알고 생활을 했군요. 옛날 중국의 봉건 시대를 보면 자기를 받은 봉건 군주들은 봉작 국가 재산이 바로 봉작 군주 재산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시장 군수 도지사도 이런 줄 알았나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 4월 12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되면 지사일에 최선을 다하지 지사 권한을 개인 영달에 쓸 생각은 솜톤만 것도 없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설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산 겁니다. 그런데 드러난 것이 이 정도니까 얼마나 사적인 용도로 공금을 이용했겠습니까. 이번 건 또 냄새가 푹신 풍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 건이 밝히기 전에 늘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샌드위치를 공금으로 사 먹고 과일을 공금으로 사 먹고 소고기를 감금으로 사 먹고 초밥을 공금으로 사 먹을 수 있으면 다른 걸 뭘 못 사 먹겠냐 그렇게 제가 물었던 거죠. 이제 제수용품을 사 쓸 가능성이 크게 대두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 지하에서 10년 20년 30년을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돼지에 대해 저희는 am후에 등급이 muita